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서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 시험 9월 평가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거에 앞서 총평 얘기를 먼저 드려볼게요. 전체적인 난도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앞부분, 우리가 이미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공통 부분의 무게감이 좀 세다. 대신 선택 과목의 무게감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공통에서의 그런 압박감을 좀 무난히 느꼈던 친구들한테는 되게 쉬운 시험이었고요. 그런데 또 공통 자체에서의 어떤 체감년도, 특히 객관식 번호에서의 어떤 걸림돌이 있었다면 또 거기에서 그냥 멘탈이 뺏겨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또 되게 까다로웠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문항들은 선생님이 문항 보면서 왜 여기서 네가 어떤 태도, 어떤 감정 들었을 거고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임해야 했는지 그게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기간 동안 준비했던 그 태도 안에 다 있었다라는 거. 사실 그죠? 선생님이 예측했던 복고풍. 그냥 문제가 다 어디서 봤던 느낌이야. 여기저기 다 봤던 느낌인데 이상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걸려, 덜컥 걸려. 뭐 이런 부분이 좀 셌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마 공통에서, 아마 이제 공통에서 이제 선생님이 놓쳐야겠잖아. 요거 요거 요거지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심지어는 9번부터일 수도 있고요. 요 4개. 우리가 흔히 쉬운 사점이라 불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매끄럽게 이 문제를 풀 때 얼마나 시간을 덜 들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 파트의 문항에서 많이들 그래도 얘는 쉽게 넘어갔을 것 같아. 다만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대세라고 그랬잖아. 대세. 그치? 그죠? 자연수 정수 문제에 끼어든 문제 속에서 이런 류의 어떤 판단하는 문제들이 요새 대세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거듭제옥근에 대한 개념으로 부른 거죠. 계산이 없어요. 그런데 묻는 걸 방식으로 이렇게 달리하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포장의 기술을 독해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이제 무너진 애들 일단 나오는 거죠. 거기서 소수, 소수 애들이 나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번. 에휴 그냥 맨날 보던 그냥 교육청이야. 맨날 그렇고 그런 문제인데 야 그게 또 이런 데서 그죠? 그래서 또 쓸데없는 계산 낭비를 또 하게 됐다면 여기서도 또 흔들렸을 것 같아. 계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이제 12번까지는 어? 왜 이래? 구평이 왜 이래? 그래서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 그랬을 거야. 그리고 이제 뭐야? 드디어. 이번 시험에 이제 사실 핵심이 요 13번 문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13번 문제에서 사실 시행척을 겪는 친구들이 좀 많았을 거라는 거. 뻔하지 뻔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호라는 도형의 상감사료인데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잖아. 도형은요. 그냥 시험장에 가면 다 낯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디를 어디를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걸 파악을 못하고 그런데 또한 대화를 통해서 이게 당연한 거야.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된다. 어떤 대화를 안 하고 가게 됐을 때 시행착오를. 여기서 엄청난 시간.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던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강의를 들어보라는 얘기야. 얼마나 좋은 문제인지. 얼마나 좋은 문제인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문제를 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분야했잖아. 처음에 잘 안 풀리잖아? 패스해야지. 패스해야지. 패스하고 빨리 돌아와서 뒤에 커버하봐. 선택과목이 왜 이래. 너무 빨리 풀리고 그런 좋은 감정을 갖고 다시 와보면 별거 아니었다는 걸 보이게 되거든. 그래서 패스하는 것 하나의 전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마도 14번 역시나 꽤 까다로운 합답형일 수 있는데 사실 너무 찍기 좋았죠. 잘 모르면 5번이야. 그래서 정답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리고 객관식 15번에서 아마 모양. 이런 걸 뭐라고? 뭐라고? 비주얼. 그치? 비주얼만 킬러인 거야. 비주얼 킬러. 예측했던 문제이고 사실 수요의 문제 역시나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역추론과 순방의 위추론, 순추론과 역추론을 적자력이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그런 대화. 그런데 이런 대화 없이 그냥 촛장부터 끼어든 애들은 또 그냥 무너진 거지. 무너진 거지. 좋은 문제 역시나. 그래서 이 문항들이 좀 복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문항이 좀 복병이었던 것 같고. 이후로는 사실 공통에서의 무게감이 20번. 20번도 사실 자칫 잘못하면 계산 낭비할 수 있잖아. 그런 문제 전혀 아니거든. 깔끔함이 돋보였던 문제이고 누가 더 관찰 잘하는가. 그게 역시나 주의했던 문항이고요. 아마 21번에서도 또 한 번 무너졌을 거야. 그래서 이 문항들이 지금 복병일 것 같아. 사실 22번이 오히려 만만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1번이 안 풀리는데 22번 푸는 애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2번 자체를 사실은 21번에 메이어 있다가 이거 그냥 뻔한 문제거든. 맨날 보던 문제인데 안 풀려. 이런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역시나 지수로 감세의 그래프 해석 문제도 교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최소의 문자로. 그래서 함수끼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혹은 평면도형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함수끼리의 관계를 이용할 게 없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평면도형에서 어떤 비율 관계를 쉽게 볼 수 있을까. 그런 대화.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사실은 중요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올바른 태도로 공부를 했다면 사실 다 깔끔함이 돋보였던 문제라는 거죠. 역대급으로 호흡이 짧은 문제죠. 호흡이 짧은 문제가 출제됐고요. 다만 그것도 표현 방식을 잘 이해하니까 그런 거고 그게 안 됐다면 역시나 까다로운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압박감이 컸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들은 셋 다 할 말이 별로 없어. 어쩜 이래 이런 거죠. 어쩜 이래 이렇게. 그래서 예측된 거예요. 선택 과목은 가볍게 가는 추세이고 결국은 공통의 무게감을 가지고 결국은 공평한 시험 속에서 어떤 난도를 조절하겠다. 그런 의지가 좀 돋보였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구평이 이제 끝났으니까 시험 보느라고 고생은 정말 많았고요. 선생님이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구평은 수능이라는 마인드로 임하라 그랬죠. 수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임했으니까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 끝나고 났을 때는 결과에 연연하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이 문제가 10대인데 난 왜 이 모양이야?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미 지난 거니까 지난 거니까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래만 보는 거예요. 미래만 보고 대신 과거에 네가 뭔가 잘못했어. 반성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아 반성해서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막 그냥 툴렸고 난 이제 됐고 내년에 어디를 알아봐야 되고 막 그런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중한 겁니다. 구평시험지 여러분 거고 소중한 거야. 내가 구평 때 풀었던 내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10월달, 11월달에 보셔야 돼. 다시 구평시험지, 육평시험지 다시 보셔야지. 다시 보면서 뭐 해야 돼요? 복귀하셔야 되고 내가 아 6평 때 내가 이랬구나. 9평 때 내가 이랬구나. 이런 애였구나. 미쳤구나. 나 좀 10월달, 11월 때는 난 발전을 많이 했구나. 느껴보셔야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올해 6구는 그런 거니까. 올해 6구가 잘 변형돼서 수능 문제에 또 도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용도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야. 점수에는 아파하지 마시고. 또 아유, 구평도 잘 봤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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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만하고 그러면. 수능 때 알죠? 알죠?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절대 구평은 이젠 끝났으니까 자절, 자만하지 말라라는 거. 자절도 할 필요가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그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총평은 여기까지 완료를 짓고요. 문항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어떻게 문제가 좋았는지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할게요. 총평은 여기까지입니다.